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직전 정부가 외면했던 건국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험보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셈인데요. 그 우여곡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상급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 씨의 사망과 한국의 마약 수사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해진 1020세대의 마약 실태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오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국가보험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공식 선정하기 시작한지로는 무려 32년 만인데요.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이 이제야 선정이 된 셈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그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박사의 첫 행을 받아 개인 가격으로 매안한 전 미국 발언 의원이며 냉정심리 전략 조치 의장인 엄수렁 씨가 달 공포실당의 안내로 8월 7일 종료대 간서로 이 대통령 박사를 예방하고 상담했는데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바드 대학교에서 국가본부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새해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이웃의 전국의 독립운동가가 이유를 밝혔는데요. 저희가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월입니다.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했고 한미협회 등 활동을 했다. 해외 독립운동 활동을 주요 선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신 대로 이유가 참 간단하고 어찌 보면 드라이합니다. 미국식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별세 후 58년쯤 지나서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공식 선정한 지 32년 만이라 해서 제가 역산을 해봤더니 91년부터 아마 선정을 했던 거죠. 92년 1월부터요. 그렇다면 91년이면 노태우 정부 때 아닙니까? 그리고 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파정부든 또는 좌편향정부든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와서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미 소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초반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화사상이라든지 개몽사상 그리고 반일 외교 독립 외교에 주역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독립운동가였는데 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대 보수 정부도 주저했는가 아마 그것은 국내 정치와 무관치 않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또 4.19 정치인이라는 것이 또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본부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명단을 월별로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8월에는 해외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포함이 됐는데 아들, 남편, 할아버지에 이어서 선정된 여성들도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첫 선정은 진짜 오랜만이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내년에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하는데 내년 연간 주제가 뭐냐면 세계 속의 독립운동이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여성분들, 기존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가족들도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들이 이미 앞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업적으로 또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번에 선정된 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죠.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내년 8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당 이회영 가문 이 가족이 다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걸 전 의원의 할아버지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회영 선생에 이어서 그 아들도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었는데 내년 8월에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이훈숙 여사. 그리고 또 심팔균 선생의 부인인 임수명 여사라든가 허위 선생의 손녀인 허은여사. 이런 분들이 내년 8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남녀 합쳐서 또 외국인들도 다수 또 선정이 됐어요. 외국인들도 선정이 됐는데 아일랜드 선교사인 패트릭 도슨이라든가 또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던 수많은 열사, 그 가족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물론 지냈죠. 32년 만에, 선정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는데 상해 임정 수반을 지낸 박은식 선생이라든가 김구 주석, 안창호 선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중복해서 선정이 이미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선정이 아니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여지는 게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2005년 8월과 2019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그리고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명실상부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죠. 네. 뭐 이견이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해서 진보정구 때 한 번씩 더 선정했는데요. 그러나 박은식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견이 없죠. 이론이 없습니다. 또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1995년 8월이면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는데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 최팔용 선생 같은 경우는 95년 2월이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또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권오설 선생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이분들은 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이거든요.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독립운동을 했으면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는 게 맞고 그런 논리로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렸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제적으로 했죠. 그때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 이 걸개 그림 사진을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 종로 이쪽에 다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상화에 들어있지 않았죠.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운동가 10명의 초상화를 걸었는데 그 독립운동가 중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때 의아함을 자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초상화를 걸게 된 계기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었는데 정작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없어요. 네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에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외 독립운동에 헌신한 열사 소년들에게 건국훈장 등을 추서한 적이 있었죠. 그때 문 전 대통령이 그 치적을 치아하고 돌아보는 연설을 했었는데 하와이에 갔는데 수십 년을 하와이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의 이 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인식이고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하와이까지 가서 대통령의 이름의 성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재임 시절에 문민 독재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문민 독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보수 우파들도 그거는 문제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9 학생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요. 3.15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 우파의 어떤 정체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거부했던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좌편향 정치인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폄훼하고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의 거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일의 선봉장 하면 저는 이승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독도가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 땅으로 완전히 이건 우리 거야라고 대못을 박은 인물도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전 강국의 시초도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달하기까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얼마나 편리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좌파들도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한미동맹 누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당시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한국 중심적으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승만 제거 작전을 펴려고 했어요. 그거는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도 나오죠. 그게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한미동맹을 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거는 물론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해방 전까지 해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독립 외교를 펼친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우주로 윌슨도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하면 되지 공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 편협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그래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험부가 밝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들, 주요 업적들 어떤 것들입니까? 보험부가 밝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은 가장 중요한 건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이죠. 바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또 임시정부의 주미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미국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자칫 소련의 영향권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때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정읍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을 소련의 영향권에서 구해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6.25를 극복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체결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획기적 업적이었다라고 평가한 적도 있고 법무장관 때 전국 순회하다가 그런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맥수엘 테일러 전 미팔군 사령관이 만약에 베트남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트남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요 업정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 또 과를 말할 때 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이에 이은 4.19 혁명이죠.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는 4.19 시위가 거국적으로 일어나자 하야를 한 뒤에 하와이로 망명해서 거기서 별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대목이 어떻게 평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들이 이승만의 어떤 외교라든지 안보 정책까지도 폄훼하려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이 3.15 부정선거인데. 당시에 이제 재판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사실 그 부정선거의 주체는 이기분 박마리아의 부부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부패상과 정말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의 난맥상이었고. 그 당시 우리 박 앵커께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광복 20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팩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4.18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하루 전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학생들이 봉기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때는 청와대라고 안 그랬죠. 경무대라고 했는데 경무대에 가서 자네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저 모습입니다. 경무대로 몰려가던 학생들. 그러자 대통령 할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의 희생이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그래서 하야한 거예요. 하야했기 때문에 지금 4.19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걸 받아서 하야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완성된 거죠. 물론 그럼 3.15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 내지 통제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과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뭐예요. 빌리 조엘인가. 그 팝 가수가 We didn't start a fire. 그 노래를 보면 거기 이승만이 나요. 1960년에 이제 물러난 것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파에서는 그걸 덮고 무조건 이것만 잘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젊은 세대도 아니고 세상은 팩트라는 게 엄연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가대로 이달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이승만은 이달의 독립운동과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본대는 거예요. 그 과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815 경축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철학 그리고 정신을 75년 만에 계승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이 시원가를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었고 해방된 조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공산체제에 대한 강력한 적대의식 이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의 가치를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기본교제를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성과를 재조명했다는데 어떤 대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해양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 이승만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자유평화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요. 해안과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았다. 그런 지도자라고 국방부 교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이 해안이라든지 정치적 결단이라는 용어는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예를 든다면 그 당시 6.25 때 포로석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미국과 외교적으로 맞짱을 뜨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이렇게 해야지 해안, 정치적 결단,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자유평화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다. 당장 MZ세다가 아니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거리를 오히려 아니 좋아요. 교제에다 하되 어떤 독립운동을 했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국방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독도 리라인 평화선을 만들면서 독도를 지킨 주역이다라고 제가 그 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말입니다. 교제인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독토를 분쟁지역이라고 써놨어요. 네,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국방부 맞아요? 반성하세요. 그거 일본이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할 수가 있는데 아휴, 정말 참 국방부 교제에서 독도 영토 분쟁 그거 다시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32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국가본부의 결정에 야당, 특히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선정한 것을 당장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이것은 독립운동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다. 조롱이요? 그렇습니다. 역사 공부 다시 해라라고 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 횡령했고 6.25 때 학살, 민간인 학살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고 3.2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분인데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는 것은 이승만 국부론을 띄우려는 저희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을 지내신 정우 김 전 의원의 반박과 함께 여당의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역사 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고 편향된 시선과 비뚤어진 역사관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승만 관련 언급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정쟁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이 삐뚤어진 역사관, 여기서 보면 6.25 학살의 최종 책임자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썼는데 네, 대변인이 한 사람 그렇게. 6.25 학살의 최종 책임자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단 한 마디도 못하고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건국 초기의 안보의 초속을 다지는 데 분명한 족적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치도 극단해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하지 말고 사실적인 역사관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길이 남을 족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좀 다른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 주도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민간운동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민간운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 사이에서 성금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회원 성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모아서 27일에 재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기부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 기념관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과 권고 기념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워왔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금의 탤런트 이영애 씨가 돈을 많이 내서 그걸 두고 또 한참 또 시끄러웠죠. 이후에 계속적인 민간 성금이 이어져서 9월 11일에 민간 모금이 처음 시작해서 약 100일 정도 지난 그런 셈인데요. 시민들 참여가 5만 명에 가까웠고 총 모금액은 85억 원을 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을 받은 이영애 씨가 자신이 왜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인터뷰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잔잔한 그런 인상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5만 명의 모금액이 벌써 85억 원이 됐다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정치인들이 정쟁과 파당적인 암투에 완전히 매몰돼서 그 인식보다도 훨씬 후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지 워싱턴서부터 얘기 많이 하는데 조지 워싱턴이 원래 영국군 장교였던 거 아시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링컨이 흑인에 대해서 해방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위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퍼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치적과 공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이거를 강조하느냐. 후손들에게 이런 점을, 이런 부분을 역사에 기여했던 이런 인물이 우리의 선조다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훈적인 의미예요. 아까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 선생의 멘토였다고 그랬는데 우드로 윌슨도 흑인에 대해서 얼마나 흑인이 열등하다라는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점을 보고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승만 기념관의 존재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명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오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지요. 네, 잠시 후에 다 보겠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세 차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정상급 배우 이선균 씨가 안타깝게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에 작품상 등 4개 부문상을 받은 영화의 주연 배우가 마약 수사를 받다가 숨졌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매우 떠들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브릿지 보시고 이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요. 같이 이제 논의할 분이 또 오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도 함께 오셨는데 우선 하재근 평론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선균 씨의 실종 사실이 처음 신고된 게 이 씨의 매니저를 통해서 했다고 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이른바 메모성, 유서성 메모가 일부 내용이 공개됐죠? 네, 이선균 씨가 집안에 마치 유서 같은 느낌의 메모를 남겨놓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를 보고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고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경찰이 찾아나서게 된 건데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메모, 이른바 유서 같은 메모, 그거의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유족들은 그 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또 왜 그러한 것에 썼는가에 대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섣부른 추측을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는데 다만 이선균 씨가 생전에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너무나 지금 고통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일부 내용은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한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유족들이 메모 내용이 공개된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사망이었습니다. 이선균 씨는 수사 내내 억울하다고 했죠. 마약이 아닌 수면제로 알고 맞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세 번째 조사는 무려 19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청,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10월 19일날 최초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세 번의 수환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모발이라든가 채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간이 시약 검사하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선균 씨는 사실은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주장이 뭐냐면 구속이 된, 공갈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속이 된 여실장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29살 됐죠. A 씨라고 하죠. 네, 이 A 씨가 진술을 인천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케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궁금해하더라. 그래서 호기심에 궁금해하기 때문에 갖다줬더니 가루를 코로 흡입한 걸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성에서 나왔고 또 경찰 진술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균 씨는 나는 수면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약인 줄 모르고 쏟았다. 쏟아서 이제 투약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진술이 있으면 또 이걸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23일 날 조사받을 때 정간회의받는 변호사 두 명이 입회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수사가 위야무야되면 사실은 정간회의받는 변호사에게 굴복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또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로서는 사실은 심야 조사 동의서까지 받고 또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27일 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이 수사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이선균 씨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 이런 사실도 발표가 됐습니다. 톱스타 이선균 씨의 갑작스런 이런 사망 소식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범 무대인사가 취소됐고 노량도 무대인사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영화 제작 관련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가 마약 수사를 받다 사망했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대대적인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가 세계적인 유명 스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선균 씨 사망한 이후에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 매체가 한국 연예계가 최근에 마약 스캔들로 흔들렸다. 뒤흔들렸다. 뒤흔들렸다. 그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CNN도 기생충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속보들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BBC도 이선균 씨가 10월부터 여러 가지 마약 투약 현미를 받으면서 수사를 받았었다. 그런 취지를 보도를 하면서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해외 영화 전문가도 이선균 씨가 상대의 배우를 최고로 만든 킹메이커였다. 자기도 자기지만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해줬던 그런 배우라는 회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혐의와 상관없이 이선균 씨의 어떤 소식 자체는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말한 한국의 연예계가 마약 스캔들로 인해 뒤흔들렸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장례에는 가족장 조용히 치르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빈소의 상주 이름에는 아내 전혜진 씨 이름만 있었다고요? 네. 지금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애통해하곤 있는데 지금 가족들의 뜻은 장례를 좀 그렇다고 너무 크게 치르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상주 난해 이선균 씨의 부인인 전혜진 씨. 전혜진 씨도 유명 배우거든요. 전혜진 씨 이름만 올라있고 가족에는 조용히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영화계 인사들이 지금 이선균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 인사들이 저 장례식장을 찾고 있고 예를 들어서 조정석 씨, 조진욱 씨 이런 분들은 저 자리에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통해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48세로 유명을 달리했죠. 이선균 씨는 경찰 소환 조사를 말씀드린 대로 세 번 받았고요. 세 번째는 19시간 조사를 본인이 원해서 심야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이선균 씨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공갈 협박으로 뜯겼다고 주장을 했고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은 받았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서 또 이 씨 측도 그걸 동의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첩보에 의한 마약 수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공급책, 상선, 하선, 판매책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약 정가가 있는 더군다나 공갈 피자고 또 유흥업소 종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련자 이선균 씨라든가 앞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드레곤 씨 같은 출입자들하고 같이 마약을 했다고 하는 진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수사를 하면 CCTV라든가 블랙박스 내지는 통신 수사가 수사의 A, B, C입니다. 그런데 그 통신 수사에서 정확하게 또 CCTV에 정확하게 출입 기록 내역이 나왔단 말이죠. 같은 기지국에 나와 있다는 이 부분이 또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선균 씨도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 장소에 갔었다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쏟아서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마약의 정황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게 수사를 매듭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결국 진행이 됐던 단계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선균 씨 수사는 본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실장 A 씨 등 관련 혐의자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선균 씨께서 사망을 했으면 더 이상 기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 의무를 떠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공갈 피의자 내지는 마약을 함께 했다는 여실장과 또 사실은 실질심사에 공갈 5천만 원 뜯겠다는 이선균 씨의 진술에서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 또 한 여성 29세된 이 여성이 이제 도주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씨가 비록 사망을 해서 공소권 없음 좋지는 했지만 마약과 그리고 공갈 피의자로서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걸 입증해가지고 기소해서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하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이 씨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한국의 이 마약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연예계와 학원가까지 확산되고 침투한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한 실태를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정리했는데 최근 6년간만 보자면 마약 범죄 그래프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7년부터 나온 통계 위에 있는 거는 마약류 압수량이고요. 밑에는 사범이에요. 그런데 숫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마약 유엔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지위가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의 입건이 마약류로 입건이 되거나 처벌을 받으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거든요. 우리는 이미 청정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을 했고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제 특송이라든가 국제 우편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항공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루트가 있어가지고 마약 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여기 모니터 보면 나오지만 이 8000여 명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적어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떠나서 마약 오염국이 돼버렸다는 지금 일부의 비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압수량 같은 것도 보면 매년 5, 6배가 지금 상승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정책적인 뒷바라지 그리고 법안의 뒷바라지 이런 걸 위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찾아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단계이죠. 윤 대통령은 두 달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마약 정말 심각하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입니다. 20대. 20대 마약 사범이 연령대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6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가장 밑에 있는 수치. 10대 마약 사범이 올해 7월 들어 600명을 넘었어요 벌써. 지금 심각한 곳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마약 사범 중에서 60대 이상하고 10대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급속히 기존에 마약하면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20대, 30대, 40대가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기존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던 10대, 60대 이상이 갑자기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인데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벌써 저렇게 마약에 물들기 시작하면 평생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도 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지금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는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7.5% 폭증한 수치라고 하고 이 안에서 10대의 비중도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대, 20대를 합쳐서 전체의 35%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까지도 마약 면에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약한 게 뭐냐면 10대가 단순 투약을 넘어서서 10대인데도 밀반입 유통에 가담하는 그런 일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영화가 이런 걸 너무 다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합니다.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선박을 통한 배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가장 많았는데 2년이 더 지나면서 인터넷 거래, 우편, 배달, 소위 던지기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선박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은닉을 한다라거나 그리고 선박은 대체적으로 세관에서 전체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검색이나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선박을 통한 마약류가 사실은 64%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죠. 2014년에 대비해서 보면 배를 통한 게 23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마약청정국 지휘를 상시키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계좌로 가차명 계좌로 받고서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 전선주 뒤나 화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장실 내에 있는 곳에서도 화단 밑에다가 약간 화분 밑에다 놓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정한 장소를 알고 거기서 가져다가 그다음에 마약을 투여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는 거는 이런 어떤 던지기 수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약 전담반이라든가 관세청, 그다음에 검찰, 경찰, 또 식품의약처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에 롤스로이스 남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향정에 관련해서 의사들이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적인 마약류 투여.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가장 참 걱정되는 게 10대들의 마약 범죄 실태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대라고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10대들이 여러 사건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고교생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마약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밀수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났고 어떤 고등학생은 팬케이크 기계에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을 6만 명분을 들여오다가 저 팬케이크가 찍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계 안에 6만 명분의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여고생이 또 공부방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중독돼서 적발되기도 했었고 한 지하철 화장실에서는 고등학생이 마약에 중독된 채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10대들에게는 어른들과 사회 또 학교에서 교육을 좀 해야 될 텐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태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받은 교육 피지 말거나 마시지 말라는 교육 경험자와 비교했을 때 마약 교육 받은 경험자 43%밖에 안 된다고요? 음주 같은 경우는 61% 흡연이 87%라거든요. 근데 사실 음주나 흡염보담도 훨씬 위중하다고 느껴지는 게 마약인데 마약 교육이 43%에 그쳤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난해 통계를 보면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17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17만입니까?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소위 마약에 접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17만이요? 네. 이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 관련한 교육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다고 하는 측면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10대들이 마약에 이제 사실 접촉하게 되면 이게 20대, 30대 제가 실무에서 느낀 건 뭐냐면 한 번 마약에 빠지면 평생을 가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 마약 재범률이 무려 46% 가깝다는 얘기죠.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이 음주운전 소위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거의 50% 수준에 가까운 것처럼 마약도 끊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률이 높은 이 마약에 대해서 10대가 지금 접촉을 하고 마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지는 그런 단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온 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될 단계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모든 지금 합동 태스크포스가 지금 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도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런 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건 보면 일선에서 인력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인프라의 부족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절대적인 마약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약에 중독된 10대들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의 싸움을 떠나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선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존재 ал고들입니다. 네 존재 ми고 policeman 여러분 안녕하세요. register 네 존재 주신 여러분 р Bayern ieben